자, 지금은 두 분은 지금 뭐 하시기 전인가요? 전복 12마리 라면을 먹기셨던... 아, 그런 라면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이거 바로 화면으로 가는 순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 일단 이거 보시는 분들, 일단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죄송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일단 정보 하나 한입 원샷으로 그냥. 우와... 원샷입니다, 원샷. 와, 뭐해? 와... 이곳에서 와요. ро... 아아... 따않. 후... 아, 일단 정보 하나. 뭐지, 원샷으로 그냥. 원샷입니다, 원샷. 이거예요? 아, 이거. 대박이었다. 와, 이 생긴 게.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음.